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4부에서 계속됩니다. 5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뭘 봐! 아무것도 안 왔다! 뭘 봐! 수지하고 미국 가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소영이가 마리아였는데 왜 여태 몰랐을까요 어머니 또다시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죽여버리겠어 마리아 나 안 와 죽여버릴거야 월차트 마리아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구할게 조야 고마워 앞으로 잃어버리지 마 흫